예수님은 온 우주만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그분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해야 될 찬양해야 될 그런 존경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인식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요 주님 사람의 모든 지혜가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실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한 분만이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시고 또 주님 이 시간에 다스리셔서 또 주님 오늘 주님 이 놀라운 주님 이 주일날 또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더 크신 은혜와 하나님 더 놀라운 주님의 자비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온전히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린 모릅니다 그치만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여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함께 따라서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지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기에 또 오늘 이제 부활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정확하게 오늘은 아닙니다 이제 좀 어떻게 보자 하면은 양력으로 새는 이 달력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오늘은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아는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그 날일 거예요 오늘이 아마도 자 근데 오늘은 그런 이제 복된 날입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 들을 때마다 상당히 흥분이 됩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깨어 일어났었다라는 이 사건을 봤었을 때 제 마음에서 상당히 기쁨이 넘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이 귀하고 놀라운 영광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이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와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모습은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자 하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눈에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나 자기 자녀나 누구든지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담됐었을까요? 얼마나 그 상황을 보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이분을 따라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고로 너무 잘 알 수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어떤 누군가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선생님, 선생님의 나라가 입하면 내 아들을 왼편과 또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 근데 네가 그러면은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내가 마신 잔 네가 마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드셨던 운명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임하면은 주님 원하시오인데 이 잔을 한 번만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 당시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늘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인자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 알아 듣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 보여지는 부분들이요 전 되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 감동이 됐었던 게 무엇이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했던 첫 번째 한마디입니다 첫 번째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었던 게 있었습니다 19절에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문을 닫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창문이고 뭐고 커튼까지 닫히고 그냥 완전히 싹 다 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여기 이미 적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죽을까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몰래 뒤따라 갔었을 때 어떤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야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을 쫓던 사람 아니냐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타겟이었어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제자들 마음속 안에는 아주 커다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들의 눈에는 희망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커다란 충격이었죠 자신의 목숨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닫혀진 문과 모든 것이 다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조차도 낙담되어 있고 닫혀져 있습니다 전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창문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어딘가 무슨 굴뚝이 있어갖고 거기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공간의 중간에 한 중간에 그냥 나타나버리십니다 그리고 던지는 첫 번째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때 모든 두려움은 다 날라갔어요 그때 그 감정이 제자들이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른 복음서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이 참 눈에 두려우죠 마음을 열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앞서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 9절 가운데서는요 그들이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의 문조차도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닫혀 있었을까요 두려웠으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실제로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우왕좌왕에 섰습니다 이들이 한평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제 6월절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먹었던 그 만찬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열한 명이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더라고요 싹 다 그나마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열 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열 명 다 도망갔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는 이모들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딱 그 정도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 끝났구나 모든 게 다 완전히 그냥 다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부분들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가장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들은 배반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 모른 척을 했어요 하다못해 벨드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이제 그 열 명 아 그 열한 명 아니 좋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앞에 있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예외로 치고 나머지 열 명은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들이 분명히 부인 안 한다고 말해놓고서 그들은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참 저는 얼마나 그분이 인지하시고 자비하신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잘 보여져요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려운 너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두려운 너의 삶 속에 평강과 회복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어져 있죠 죽기를 한평생 두려워하는 그들 종로를 탄 그들 얼가메어 있고 모든 것 가운데서 있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그분이 오늘 그러신 분이시라는 걸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입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높이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 높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교회에 계신 분들 높이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봤던 예수님의 몸처럼 입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새 몸은요 순간이동을 하고 정말로 놀랍도록 예수님이 문 다 닫혀 있었잖아요 닫혀 있었는데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쵸?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집에 도착을 해보니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것을 보기를 추구합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이시죠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 가르쳐드린 적 없지만 예수님이 집 안에 이미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별로 감흥이 없나요? 뭐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먼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참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두려움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한 중간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45절에 누가 보면 24장 45절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며 왜 부활했고 그렇게 했는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들은 드디어 그 속박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를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나요?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흥분되고 이 순간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던 지금 어떤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든 교회에 계신 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권면을 들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닫혔습니까? 당신이 모든 집안의 문을 닫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 안에 그 한 중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두려움을 다 싹 다 갖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 저는 저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하나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어떻게 보자면 거룩한 교환, 정가를 이루셨다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주님에게 다 간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죠 다들? 안전한 곳이 없나요?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부분들이냐면 다윗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이라고 말하는 엄청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떻게 보자면 기독교를 믿으면 죽이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데 두려우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되게 담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교사님이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건가요? 물론 제가 제 어머니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 느꼈었던 건 있었어요 별로 걱정을 안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 얼마나 그게 평강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한번 만났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분이 계신 곳은요 곧 천국이에요 그게 설령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고 죽음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우상숭배와 고통의 땅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바꿔놓으시는 소망이 되시는 생명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서 깨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연애하던 시절의 때를 곰곰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애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났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났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혹시 본인은 전혀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여전히 지금까지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젊을 적에 여러분들이 또는 20대나 30대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었을 겁니다 잠에서 깨어났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이 여러분 먼저 생각났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엄청 간단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생각했었던 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게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멘의 소리가 작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갈채 갑시다 우리가 대신 먼저 보는 걸 합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 기쁘신가요? 오늘은요 모든 죽음이 끝난고 이제 생명이 들어간 날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너진 거예요 죽음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와 속박과 눌림과 억압과 눈먼 것과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멸해버리시고 부활하시고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갖고 제자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떤 느낌일까요?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커튼도 치고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다 푹 고개 숙이고 나는 죄인이다 내가 왜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두려워요 거기다가 그 한 중간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실제로 그 음성을 듣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못 듣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민이 없어지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의 어떤 지식과 당신의 어떤 그런 방법과 IQ를 훨씬 훨씬 더 뛰어넘어 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당신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답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뭔가 두려움이 임했을 수도 있어요 고민할 수도 있죠 아마 당신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한마디를 툭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요 내 안에 있었던 내 얼굴을 봤을 때도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정말로 너무너무 고민 가운데 또는 화가 난다든지 어떤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도 매를 드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말은 사실이지만요 당신이 예수님이 실제로 징계하신 게 무엇인지 당신은 실제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는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징계를 하셔도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들어올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제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믿지 못하냐 네가 왜 내가 오늘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믿지 못한 것처럼 왜 네가 오늘날도 믿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어떤 누군가 믿지 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당신 눈앞에 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깨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약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당신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나셨을까 안 깨어나셨을까요? 깨어나셨습니다 이럴 때 박수가 필요한데 우리 이럴 때 주님께 영광의 박수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더 크게 올려드립시다 더 크게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더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보자 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때 실제로 제자들한테 어떤 명령을 안 내리셨냐면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에게 몇 차례 보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몇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굳이 몇 차례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안 가니까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습니다 안 가요 무서워갖고 무서워갖고 유대인들 두려우니까 잡아가면 어떡하지 지금 얘네들이 날 우리들 잡아서 어떻게 죽이거나 끌고 가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요 걔네들은 그 제자들이요 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는 그 말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그냥 아쌀이 나타났어요 그치요? 아쌀이 그냥 예수님이 그 한 중간에 그냥 찾아와 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정신 차리고 갈릴리오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았냐 죽었냐라는 것을 고민할 때도 아니었고 그들은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하고 만나면서 만찬 드시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몇 차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실제로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11명이 또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70명 정도 된 예수님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 부인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는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도착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세요 물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상당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제자들이 본인의 잘못을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거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도 그런 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에 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죠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쁘긴 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매번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고 말했고 절대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 그랬고 주님 죽더라도 함께 죽겠다고 말했는데 주님 혼자 가셨어요 얼마나 본인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밤이 길게 가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저는 아마 이렇게 대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배에서도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서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수들과 어떤 이 잘못들을 기억했었을 때 물고기를 잡는데 그들이 생각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되게 재미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제게 이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날 물고기를 밤새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았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불렀었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 어떻게 보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참 많았는데 그 어부들을 불렀었던 그 장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내가 주님을 배반했어 근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몇 차례 살아나셔서 몇 차례나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했을까요 자격이 안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그를 정말로 그렇게 다시 찾아오실까 알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엔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고통이 컸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배에서 그물을 내릴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고 내가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무슨 기적이 내 눈앞에 있었으며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안에 쑤시고 들어오는 고통과 괴로움에 그 죄악의 고통이 무엇이었었냐면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커다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제자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기 혹시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뭔가 저기 육지 멀리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길래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어디선가 되게 익숙한 그 멘트 있잖아요 그 멘트 그 음성 그 목소리 그 톤 그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에게 삶의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됐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압니다 제자들은요 그 음성을 들을 때요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심장 박동이 다시 마치 죽은 사람이 박동이 뛰듯이 그것을 들었을 때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분이 누굴까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지없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요한이 벌떡 일어나면서 한참을 쳐다보더니 요한이 일어나서 저 육지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딱 던집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눈이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심장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히는 그 양을 보고 알았어요 저분이 누구시라는 걸 근데 그것을 요한이 천마디로 뱉어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에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담아놔있고 쌓여져 있었던 이 고통이 너무 커다란 주님을 향한 갈망이 폭발해버려요 베드로가 이제 옷을 입고 나서 굳이 배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옷에 굳이 물 젖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면서 갑니다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요 예수님은 참 재밌는 게 베드로가 딱 도착을 했는데 웃으시면서 이런 한마디 하셨어요 얘들아 아침 먹자 근데 약간 여기 지금 물고기 좀 부족하니까 조금 잡은 거 좀 더 갖고 와라 그러셔요 여러분 창조주가 차린 앞침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희롱당하고 얻어맞고 손으로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발로 허벅지나 복부를 걷어차고 그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아침 먹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냥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도 잘 알았고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없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것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자기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한테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한테 다시 무엇인가 자신의 소중한 걸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기억합시다 그날 제자들은 그 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또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실패라고 말하는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안에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너 왜 두려워했니? 너 왜 나 부인했니?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추궁이 아니었어요 뭐였었냐면 너 나 사랑하니?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 세 번을 다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멘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또 두려움 속에 빠져있고 낙담되고 무기력하며 어떤 상황 속에 수치스럽고 무슨 고통이 너를 따라왔을지 그래 네 맘 다 이해해 라고 예수님이 말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까?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나를 찾아오실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나를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나는 예수님 앞에 쓸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기뻤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여러분 근데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었을 때도 저 음부에 있을 때도 부활했을 때도 너를 갈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 사랑하는 그 연인 그 사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음부에 떨어졌을 때도 당신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깨어날 때도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두려움에 그 어떻게 보자면 그 방에서 문이란 문은 다 닫고 마음의 문조차도 다 닫았을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한 중간을 찾아오셔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던 자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여러분 그때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쌍욕을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얻어맞고 있을 때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천국의 열쇠가 이러면 아마 우리였었으면 아마 도로 뺏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낙담하십니까? 두렵나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언약을 당신과 세운 그 약속과 언약이 폐기되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나한테 주신 비전과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잠재우셨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봅시다 우리가 때로 넘어집니다 네 맞아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낙담하고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무엇 때문에 낙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무덤에서 깨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깨어나신 거죠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 5억 명을 위해서 깨어나신 거죠 아니요 주님 그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말은 바로 너 때문에 깨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왜 깨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널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널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네가 보고 싶어서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널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너에게 찾아온 거야 내가 깨어났었을 때 난 너를 갈망했고 내가 무덤에서 묻혀서 있었을 때도 여전히 너를 갈망했어 그 어떤 순간에도 항상 주님의 선택은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은 음부에 계셨을 때도 그분의 선택은 나였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분의 선택은 나였다 그분이 깨어나셨을 때 가장 보고자 원했던 것도 나였고 그 두려움에서 가장 먼저 해방해주시고자 원했던 것도 바로 나였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겠죠 샬롬 하면서 왔겠죠 예수님이 그치요 여러분 이 순간에 모든 두려움과 죽음은요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평강이 그 자리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불을 끄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불을 키는 순간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모든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도 당신의 그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보다 당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언약을 세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뭔가 주님이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엇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약속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시간에 손 들어주십시오 기억이 안 나나요? 전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벗겨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쩌면 주님을 기존까지는 부인하면서 살아왔었던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그 실수된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낙담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꼭 새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나면 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걸어가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는 평가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가 많은 그 시몬을 그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뺏으셨나요? 그대로 줬어요 그대로 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습니다 야 시몬아 네가 이제 돌아가서 네 형제들을 네가 잘 세우고 네가 내가 너한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맡길 테니까 네가 굳게 잘 너희들이 잘 세워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한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쌍욕을 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한테 지금 그걸 맡기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 뭔가 사람 잘못 굳은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실수한 거 아닌가요? 야 너 다시 봤다 확 깬다 막 하면서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래도 너한테 맡긴 건 내 가장 인생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 라고 막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한테 그걸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설령 마음의 문이 닫혔을지라도 예수님은 아니 두들기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 속에 한 중간에 그냥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외칠 거예요 누구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한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실수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 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걸로 좋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어떤 것이었었냐면 여러분 제가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예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갖춰져야 될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춰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첫 번째와 끝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게시록에 의의 행동을 한 자들이 신부의 의복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신부의 예복 의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부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그분을 사랑하는 걸로부터 출발됩니다 내가 어떤 의를 엄청 많이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의 설명을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왜?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당신이 이미 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차려 봤을 때 주님이 당신을 이제 신부로 이제 그날에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합니다 그거 좀 말이 이상해요 그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쵸?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볼게요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과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어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것 뭐가 더 실제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두 번째겠죠 당연합니다 왜일까요? 동기가 너무 깨끗해요 그쵸? 근데 첫 번째는 동기가 뭡니까? 난 신부가 되어야 돼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보자 바라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신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려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신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리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당신은 신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부라는 기준은 신랑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뚜렷한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되게 마음이 와닿았던 한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핵심의 한 가지 포인트일 것입니다 제가 눈에 가장 들어왔었던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었냐면 내가 내 형제들보다 앞서 먼저 갈리리로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전달해달라 전달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저는 이게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여러분 기억을 해봅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앞서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여호와 이래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아침밥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쵸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쵸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준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갖고 갈릴리까지 그냥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거기서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좀 가끔 제가 좀 제가 좀 그런 말을 해요 되게 짓궂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좀 일찍 나타나서 어 왔어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꼭 제자들이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불렀던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었던 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과 있었던 좋은 추억 저차도 전부 다 다 아픈 추억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배나 타자 하면서 배 타다가 물고기 잡으면서 난 물고기나 잡겠다 내가 뭘 어떻게 내가 나는 뭐요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시 자신을 본업으로 돌아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아 내가 너한테 하나 재밌는 걸 말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 걔네들이 거기 도착해갖고 날 셀 때까지 걔네들 보고 있었어 그러시네 그럼 한 번이라도 손 좀 흔들어 주시던지 그러시죠 그랬더니 인생은 타이밍이야 여러분 성경도 정말 타이밍을 말을 해요 실제로 인간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계획 인간이 스스로 육체적으로 세운 계획을 인간의 시간을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공간의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우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도 타이밍을 되게 중시하십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 타임이 아침에 이제 일몰 이제 이제 탁 뜨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제다들 이제 와 이거 물고기 잡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이제 원래 영웅은 맨 뒤늦게 나타난다고 짜잔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짓궂이시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야 물고기 있니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그냥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진짜 건성건성이고 야 귀찮고 지금 짜증나는데 왜 나한테 물고기 있냐 뭐냐 왜 자꾸 물어볼까 지금 난 낙담스럽고 지금 부담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좀 가만히 나 좀 내둬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물어보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것입니다 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참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되게 인생에 정말 뭔가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끼거나 어떤 그런 되게 모든 게 다 그냥 왜 왜 나에게 이런 게 있었을까 라고 느끼고 되게 상당히 나 자신을 보면서 낙담되어 있고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안 좋고 힘들 때 그때 갑자기 도련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는 한마디는 나 알아 너 마음에 네가 나 사랑하네 이제 그래서 예수님 묻는 것도 딱 한마디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되게 감동스러운 것은요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물고기 잡고 하나도 못 잡으실 때도 그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아직 대본대로 시간이 안 됐으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죠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쵸 대사도 준비해놨어요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쵸 아침밥도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히 스위트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당신이 주님과 결혼하면 아침밥은 그분이 자리실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되게 기뻐하시네요 네 우리 집에 있는 그 남자는 삼시세끼를 다 차려달라 그러는데 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차려줍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도 꼭 그런 스위트한 남자가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 본인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 고통을 예수님은 고통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봤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주님한테 주님 고통스럽지 정말 안았나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걔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제게 정확한 비유를 딱 한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야 너 자식을 낳은데 얘가 태어나면서 자랄 때까지 실수를 다 한 차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 낳는 부모 있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있죠 근데 그 자식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단 한 차례도 내 속을 한 번도 안 썩이고 완벽하게 인생을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셨나요 걔가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고 속 썩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해보시고 애를 낳으신 건 아니시죠 이상해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내가 못 이뤘던 꿈을 네가 이루거라 막 하면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높은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자녀는 당신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 때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 속에서 무슨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할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으면서 그 애가 한 번도 실수 안 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간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참 그런 부모님들 많은데 지금 어린 부모를 데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걔 실수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걔 그 아이 실수할 겁니다 근데 그럼 어쩝니까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인데요 호족에서 팔래요 너네 아들 아니야 너네 딸 아니야 그럴 겁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했었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들아 그 아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베드로한테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실수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제일 사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은 해주지 못할지 언정 오히려 그 사람을 배반하거나 버렸었을 때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그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맨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랑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건합니다 그럼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해야죠 그쵸?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기를 주건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누구야 난 너보다 앞서가서 네 길을 준비하고 있어 너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어 너의 약속과 너의 언약을 난 잊어버리지 않았어 난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분 그분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두렵고 떨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은 우리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말 사람 속내로 후벼파요 그쵸? 여러분 얼마나 후벼팝니까? 저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진짜 내 속 안에 있는 너무 깊숙한 걸 잘 알아요 무엇이냐면은 사람 속을 너무 들여다보는 게 나 너 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 마음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그 낙담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난 네가 다시 일어나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네 마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단다 네가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삼손이라는 어떠한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삼손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딱 멘트를 던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얼굴 눈살을 다 찌푸리고요 그리고 전부다 무슨 삼손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다위처럼 살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아멘하고요 좋아하거든요 삼손처럼 살기를 추건합니다 그럼 전부다 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 깨우뚱거립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과 그 계보안의 삼손의 이름이 떡하니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드리더라고요 왜 삼손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삼손의 인생 그 사사기 안에 나와있는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하는 말은 엄청 간단했어요 무슨 말이었었냐면 사람을 평가한 게 누가 평가하냐 네가 평가하냐 안그러면 내가 평가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죠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요 삼손은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이 주님이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한번 잘 봐봐 걔가 눈알이 뽑혔어 좀 잔인하죠 많이 잔인할 겁니다 양쪽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삼손을 이제 드디어 잡았고 이제 우리 블레셋의 원수를 드디어 잡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벌였어요 막 그런 축배를 듭니다 막 다곤신이요 마음속 축배를 들었어요 그 더러운 우상 이름도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삼손을 불러다가 이제 재롱을 부리게끔 하려고 이제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돌려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삼손이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어린 옆에 있던 소년한테 이제 자기를 기둥에다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걔는 이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제 그때 죽인 인물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너는 네가 눈알이 뽑히고 네가 낙담되고 실패했었을 때 너는 주저앉았고 너는 일어날 힘이 없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알았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이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고 내 실패한 모습과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바꿔서 쓸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당신이 실패하고 낙담했었을 때 삼손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에게 여전히 힘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전히 이런 내 모습과 이런 내 인생과 눈알이 다 뽑히고 힘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삼손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난 예수님을 부인했어 난 예수님한테 쌍욕을 했고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어 또 그리고 내 상황에 지쳐서 눌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삼손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손은요 맞아요 어쩌면 저는 뭔가 이 말씀 사사기에 나와있는 그 사건의 말씀 구절이 뭔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맞는 말이야 어쩌면 내 인생에 또는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움과 많은 걸 겪고 참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많이 문드러지고 힘들고 그렇게 됐어 맞아 그래 실패했을 수도 있어 그치만 하나님은 이 모습인 나도 승리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난 믿는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어떤 모습인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삼손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성이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대개 힘들지 않았나요 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증명했을 때 낙담되고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삼손은요 눈알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가고 그렇게 얼마나 노역을 하면서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요 사람들 좀 잘못 이해하죠 이해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 아닙니다 막 영화나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상당히 우락부락한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 좀 반전인 것은 저보다도 체구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믿겨지십니까 그 사람이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막대기 하나 지어줄 테니까 사자 한번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삼손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처참히 내려가 있어도 가장 높으신 분이 설령 내가 내 앞이 눈이 보이지 않고 내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가서 머리카락이 다 잘려 나가서 힘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게 실패한 것처럼 다 보여도 내 능력의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밑바닥 같은 인생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 삼손은 족쇄의 차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삼손의 눈은 다 뽑혔습니다 노역을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삼손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삼손의 몸이 남한 데가 없었습니다 멍들어 있고 얻어 맞아갖고 눈은 다 뽑혔죠 머리카락은 다 잘렸습니다 쇠사슬에 매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잘 걷지도 못했어요 제가 봤던 장면에서는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얘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대개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낭망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맞아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또는 지금 내가 겪어온 이 상황과 또는 현재의 내 상황 또는 앞으로 내 상황이 얼마나 깜깜할지 몰라요 내 머리카락이 잘려 있고요 내 눈아래를 뽑혀있고 난 족쇄에 메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 분명히 나같은 이런 처참한 인생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알이 뽑히지 않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대 무슨 큰 소리 못 치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삼손은요 철저히 알았어요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해당되는 말씀 구절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깨어나셔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지금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당신에게 찾아가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다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세요 여와 이래 하나님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약속이 흐트러졌을까 내가 어떤 실수와 내 눈알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거 아닐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약속 절대 잊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때문에 부활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당신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이 귀한 이 주님 부활절에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건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죽으심 또한 그 모든 것들의 이것이 주님 우리 때문인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모든 주님 지체들 그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에 구압는 한 가지들은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담이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절꼬 낙망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 그들의 중심 속에 찾아가셔서 주님 평강을 외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셔서 부활하심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자유가 해방되고 주님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평강이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도 그 약속대로 주님 이루어주시고 그들을 향한 부르심과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만들 때부터 향한 계획과 주님 그 모든 안고 일어섬을 주님 모두 다 아시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성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또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한테도 축복이 많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블레싱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옆에 분들하고도 악수도 하시고 축복을 나눠주세요 형제님 축복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라고 외쳐주세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축복과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그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후렴으로 넘어갈게요 주의 은혜 너의 잔여 너의 잔여 그 자녀의 잔여까지 주의 힘제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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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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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저 때까지 여러분 옆자람들에게 손을 뻗어주세요 너의 자녀 너의 나녀 그 자녀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그분에게 고백해주세요 옆자람들에게 고백해주세요 악수하시고 그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해주세요 꽃 채우시면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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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위하시네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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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크리스도 안에는 영재자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 낙당 가운데 빠진 자들 주님 모든 천막 가운데 빠진 자들 평강을 선포합니다 크리스도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호와 이래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이마에 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을 이마에 지어다 너희에게 크리스도의 평강을 이마에 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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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힘제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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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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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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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각자 너무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장 때로는 약한 지체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걸 놓쳐버린다면 당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잊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머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는 오후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민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전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